오늘은 언랩 UVW 첫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시간을 기점으로 다음에 두번째 시간도 형태에 따라서 언랩 UVW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건데 첫번째 시간은 그냥 간단한 형태들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맵핑이 굉장히 어렵죠. 생각도 어렵죠. 저도 참 어려운데요.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항상 저희한테는 새로운 것들이 오잖아요. 맵핑을 어떻게 해라. 아주 간단한건데 머뭇거리게 되고 막히게 되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맵핑이죠. 일반적인 3D맥스가 가지고 있는 UVW 맵 이거죠. 물체가 있으면 UVW 맵을 주겠죠. 저희가 UVW 맵은 한정된 맵핑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플랜이나 실린더. 물체가 만약에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 형태를 찾기가 어렵죠. 정해져 있는 거에서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모델링을 하고 빨리 맵핑을 맞출 때는 UVW 맵도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박스를 많이 쓰죠. 보통 플랜이나 박스. 박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빠른 맵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 맵핑을 많이 씁니다. 맵핑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맵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링이라는 거는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맵핑을 잘 하고 싶으면 모델링이 가는 이 선. 엣지라고 하죠. 저희가 엣지들이 잘 펼쳐질 수 있게끔 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라인이 없으면 원하는 상태로 펼칠 수가 없고 맵핑 연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체의 중요도에 따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맵을 펼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죠. 박스가 두 개가 있으면 맞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죠. 여기 틈이 살짝 있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맵핑이 다 연결되게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열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언랩 UVW를 이용해서 전개들처럼 펼칠 때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들을 뜯어내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준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항상 열어야겠죠. 그래야지 어색한 부분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쪽보다는 카메라가 아래쪽을 더 못 보기 때문에 카메라가 안 보이는 이 아래쪽 선이 더 잘 열리면 좋겠죠. 이 부분을 열어주면 더 잘 안 보이겠죠. 카메라에서 그런 겁니다. 여기를 연다고 하면 이 부분의 맵핑이 겹치겠죠. 그런 걸 잘 보시고 기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UVW맵은 그냥 이렇게 박스를 주게 되면 사방이 다 연결되는 맵핑을 만들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체에 딱 맞게 박스나 플랜을 줄 경우에 사용되는 텍스처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방향이 달라지거나 형태가 이 모서리에서 다 끊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중요도를 따지자고 하면 모델링이 잘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을 열어야 될 건지 언랩 UVW를 써야 될 건지 UVW맵을 써야 될 건지를 또 결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할 텍스처 인터넷 검색이든 어떤 사진을 찍든 텍스처를 잘 가져와서 모서리 부분이 잘 연결되게끔 텍스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텍스처 작업을 하실 때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텍스처는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맵핑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미지가 다 틀리다고 하면 다를 경우에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항상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지 사이즈가 항상 정사각형일 경우에 플랜을 줬을 때 그냥 똑같이 똑같은 값을 주면 됩니다. 크기하고 상관없이. 박스를 줬을 경우에도 똑같은 값만 주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저희가 만든 맵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모서리 부분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텍스처를 만들 때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언랩 UVW에 다가서시면 좋습니다. UVW 맵 그리고 언랩 UVW는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죠. 맵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체커맵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커맵도 있죠. 그 기본 체커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방향성을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런 화살표를 가지고 있거나 맵핑 텍스처 중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체커맵을 만드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요. 그래야지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텍스처가 흐른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체커맵 같은 경우도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맵 그리고 머트리얼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커맵의 타일링만 조정하시면 되죠. 적용해서 맵핑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체커맵이 잘 보이면 보시면 이제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텍스처를 적용할 때도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니까 연관성이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설명해 드리고요. 이미지를 보면 재밌어지겠죠.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박스 형태를 찾아볼 건데 UVW부터 잠깐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UVW를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3D맥스에는 뷰 이미지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할 이미지를 뷰포트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죠. 오픈하시고 저는 최대한 작게 만들게요. 이런 경우에는 UVW 맵을 박스 형태로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언냅 UVW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나무는 빼고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든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박스를 가지고 만들겠죠. 저희는 프론트에 이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해서 지울 거예요. 옆면은 뜯어내겠죠. 디테치 그러면 지금 이 물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떨어져 있고 오른쪽이 떨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 쉘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쉘을 주겠죠. 안쪽으로 안쪽으로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위아래 거는 바깥쪽으로 줄 거기 때문에 쉘을 바깥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물체를 보면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실제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 실제의 물체하고 똑같이 모델링을 하는 것이 맵핑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아래위로 붙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나무를 표현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제가 맵핑을 줄 건데 이 맵핑을 줄 때 UVW 맵을 줄 겁니다. 박스 형태로 그래서 똑같은 값을 주겠죠. 제가 맵핑을 가지고 있는 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줄 겁니다. 일단 저는 작은 사이즈로 줬고요. 이 사이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커맵을 일단 줘볼게요. 적용하고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해야겠죠. 슬레이트 재질창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슬레이트 재질창을 이번을 계기로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체커맵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우드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드맵으로 바꿨을 때는 다르겠죠. 비트맵을 가져오고 이런 우드맵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드맵은 방향성이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맵이 적용됐을 때 여기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생각한 거하고 다른 형태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앞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타일링이 된 거 그리고 이 우드맵은 타일링이 안 되고 있는데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 우드맵은 정사각형이지만 2048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걸 사이가서 보면 옆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맵을 볼 수 있는데 맵이 크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상자가 실제 크기로 작업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제가 작업한 2K짜리의 우드맵이 어떻게 보일 건지 얼마만큼의 크기로 보일 건지 실제 크기를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맵 사이즈죠. 그래서 저는 1500 이렇게 줘볼게요. 방향이 다르죠. 방향은 아래쪽에 보면 축을 결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800으로 할게요. 축이 이렇게 X축을 선택했더니 이쪽면은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옆면은 수평으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Y를 선택하면 옆면도 수직으로 올라가고 이면도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Y축이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다시 한번 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죠. 똑같은 값을 줍니다. 이런 사이즈가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박스는 이 UVW 맵을 복사해서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재질을 적용해 주죠.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축을 선택해 주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맵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박스 맵입니다. 이런 형태를 작업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축만 선택해 주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박스 형태로 만들고 축을 선택하고 이거면 되는 거죠. 이런 우드 맵은 형태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쪽 모서리에 있는 이런 나무도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언랩 UVW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박스 같은 겁니다. 이 박스는 감싸고 있는 라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표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기억제로 꺾어져서 맵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랩 UVW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언랩 UVW 들어가 볼 건데 언랩 UVW로 들어가기 전에 전개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전개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3D 물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전개도입니다. 얘도 3D 물체 전개도 전개도가 있으면 이 3D 물체를 만들 수 있는데 전개도가 있을 때 여기에 프린팅을 하게 되면 얘를 접으면 다 연결되고 있는 완성품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하는 것이 언랩 UVW입니다. 3D 물체를 펼쳐서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그 기준이 되는 선 이 선이죠. 이 선 이렇게 떨어진 바깥쪽 선 이런 것들만 잘 유추해 내시면 언랩 UVW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결정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언랩 UVW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희가 또 어려운 물체를 언랩 UVW 하지 않기 때문에 3D 맥스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이 정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두 가지 정도 이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왼쪽에 보이는 두 가지 정도는 계속 눈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됩니다. 꼭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배우면 되니까요. 전개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스를 만들 건데 큐브를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듭니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박스죠. 에디탭을 풀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언랩 UVW로 전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랩 UVW를 추가합니다. 저는 단축키를 사용했고요. 물체의 모서리를 보면 녹색의 선이 나옵니다. 이 녹색의 선은 심이라고 하는데 심 라인이라고 하는데 전개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맵핑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들이 다 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맵심이 있습니다. 맵심을 끄게 되면 녹색의 라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심을 만들 수 있는데 어디를 열 건가 이런 겁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열리게 하겠다. 전개도처럼 그러면 그걸 심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심으로 만드는 작업은 필 부분에 선택된 엣지 이렇게 선택된 거 빨간 선으로 보이시죠. 빨간 선의 엣지를 심 라인으로 녹색의 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든 거는 하늘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필심이라는 거죠. 디스플레이에서 필심도 끄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이 필심만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맵심은 오픈한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언랩 EVW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엣지를 선택하고 이렇게요. 심 라인을 만듭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박스를 펼 때 지금은 심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심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고 심 라인을 만듭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선택해서 뒤를 선택해서 심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을 부분을 심 라인을 만들게 되면 에디심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빼시면 됩니다. 빼실 때는 3D 맥스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키는 플러스가 되고 알트 키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에디심을 이용해서 만약 잘못 선택된 부분은 빼거나 필요한 부분을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었네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이 전개도가 열릴 부분에 대해서 선을 추가해서 심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D긋자로 양쪽을 추가하고 한쪽 부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게끔 만든 거죠. 이번에는 얘를 전개도처럼 펼 건데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뒷면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언냅 UVW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면 마우스로 선택할 때 뒤에 있는 면을 선택되지 않게끔 이고노 백페이싱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오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모든 면이 선택이 되고 마우스로 선택하지 않을 때는 컨트롤 A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펴야겠죠. 전개도처럼 펼 때는 펼트라는 명령을 많이 사용합니다. 곡면이 있는 물체를 펼 때도 펼트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딱딱한 물체를 펼 때도 펼트를 사용합니다. 기본 맵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해 가시면 전개도가 완성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전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쳐져야 맵핑을 할 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맵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도를 만드는 거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체크무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맵 한 장이기 때문에 이 맵 한 장에 맞게 전개도 맵을 만들면 되는데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맵 한 장에 넣고 이렇게 딱 맞춰서 넣고 이 상태를 렌더링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만큼 작업이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전개도를 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런 박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작업인데 전개도가 끊어져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끊어주면 전개도 형태를 완성할 수 있고요. 라벨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맵핑을 할 건데 라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그 박스 위에 라벨을 만들 겁니다. 이 박스는 모서리를 좀 둥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드 챔퍼라는 걸 쓸 겁니다. 이 쿼드 챔퍼는 맥스의 기본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 맥스 2015 버전부터는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라벨을 붙일 거고요.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라벨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인 맥스 명령을 알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작업할게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남기고 나머지만 라벨이 만들어졌네요. 이 라벨 같은 경우는 기억자로 꺾여있기 때문에 언냅 UVW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체의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언냅 UVW 주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서 여기도 선이 가있기 때문에 맵심을 오프합니다. 3D 작업을 하실 때는 오소그래픽 뷰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페이스를 모두 선택하고 펠트 명령을 적용합니다. 스타트 펠트를 하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펠트라는 명령은 선택된 면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형태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릴렉스가 합니다. 릴렉스 작업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펠트 명령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릴렉스입니다. 세팅 버튼을 누른 다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에 릴렉스를 적용합니다. 릴렉스 적용할 때 기본값이 있습니다. 엣지 앵글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페이스 앵글을 사용합니다. 이 페이스 앵글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스 앵글로 물체를 제대로 펴지 못할 때 그럴 때 엣지 앵글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펴주고 다시 페이스 앵글로 펴주시면 제대로 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물체들은 바로 페이스 앵글을 이용해서 펼쳐주시면 되겠고 기본값으로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200 정도를 놓고 어마운트는 1을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한 번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그냥 펼쳐지게 되죠. 창을 닫으시면 완료가 된 상태가 보입니다. 맵 한 장 사이즈가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 맵핑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포토샵에서 제가 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검색해서 가져오죠. 라벨이라고 이미지에 가서 길쭉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가면 되겠네요. 빨리 선택해야겠죠. 라벨은 아니지만 이 옆에 있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카피 이미지 컨트롤 N 하시고 카피된 이미지를 페이스트 하시면 붙여지겠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 라벨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랍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 왼쪽에 흰 라인이 좀 있네요. 이걸 저장합니다. 세이브로 테스트 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테스트 1이라고 저장된 이미지는 길쭉한 이미지인데 뒤에 보이는 맵 한 장 사이즈는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게 맵 한 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똑바로 된 사이즈를 그래서 맵이 중요한 겁니다. 맵은 길쭉한데 맵 한 장은 이만하기 때문에 이 밑에 보이는 체크무늬 안에 아까 그 선택한 맵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주면 안 되고 지금 이 면은 이 사각형 안에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맵 한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춰줘야 맵핑이 제대로 됩니다. 언앱 UVW가 됐기 때문에 맵만 주면 들어가겠네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있으십니까?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하나 재질을 불러온 다음에 디퓨즈에만 비트맵을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테스트 1이라는 맵을 저희가 만들었었죠. 디퓨즈에 연결해주고 뷰에서 보이게 한 다음에 적용해주겠습니다. 맵이 적용된 상태를 볼 수 있죠. 이 맵이 적용된 상태를 보시면 저희가 라벨을 뜯어냈을 때 박스에서 딱 뜯어냈기 때문에 박스 면이랑 겹치겠죠. 똑같은 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박스 면보다는 살짝 떠 있어야겠죠. 푸시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푸시를 이용해서 살짝만 밀어내시면 0.01mm만 밀어내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언앱 UVW는 이렇게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다른 이미지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볼 건데요. 이런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도 이런 방식입니다. 둘레를 돌아가는데 좀 더 긴 것 뿐입니다. 원래 기본 박스에서 이 면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귀찮죠. 그걸 좀 놓치지 말고 하셔야 잘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병에도 라벨이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병의 라벨 같은 경우는 손쉽게 뜯어낼 수 있는데 그죠. 아까 박스에서 뜯어낸 거랑 똑같습니다. 병만 있으면 되죠. 병을 잘 만들어야겠죠. 저 병을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아래쪽 부분을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위쪽 부분은 배별 명령을 이용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락을 걸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윗면은 열어주겠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도 살짝 둥글게 되기 때문에 살짝 해서 이렇게 꺾어서 모델링을 해 가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일단 병이 만들어졌으니까 터보스무스를 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줘야겠죠. 병의 형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물체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밑에 병은 맵핑이 사실은 거의 필요 없죠. 실린더만 줘도 됩니다. 하이라이트를 얼룩이 묻은 걸 할 때는 이런 병은 중요도가 떨어지죠. 맵핑만 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UVW를 주시고 실린더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라벨은 이 위에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라벨 부분만 뜯어내겠습니다. 라인을 봐야겠죠. 라인은 F4번입니다. 레프트 뷰에서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라벨 부분을 뜯어냅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디테치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이 디테치는 카피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뜯어내셔진 것 같지만 에디폴리를 하나 지우면 원래 있던 물체는 그대로 남게 되죠. 푸쉬를 한다고 했었죠. 푸쉬를 합니다. 살짝 띄워넣으면 됩니다. 이 물체의 축도 역시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언랩 UVW를 하시면 되죠. 지금 언랩 UVW를 보시면 심 자체가 테두리에만 있게 되죠. 물체에서 뜯어냈기 때문에 페이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Ctrl-A 펠트 스타트 펠트 하시면 면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릴렉스 세팅 페이스 앵글 200에 1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면 정확하게 펼쳐집니다. OK 하시고 이 공간 안에 딱 맞춰서 넣으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맞춰줍니다. 맵 사이즈 한 장 안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면을 맞출 때 팩 커스텀이나 팩 노말라이즈를 쓰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맞춰줘요. 높낮이만 조정하시면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Shift키를 누르시고 조정을 하시면 위아래로만 움직이거나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을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벨을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둥근 물체에 맞춰서 라벨을 넣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쉽게 원하는 맵핑을 넣을 수 있죠. 맵 한 장만 잘 만드시면 되는 거죠. 포토샵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맵핑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재질이나 맵핑이나 마스크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맵핑을 펼 때 이렇게 맵핑자표가 다 들어가게 되면 재질 아이디를 주게 됩니다. 유리병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1번 주고 라벨이기 때문에 여기는 2번을 주죠. 2번 그럼 이 두 개는 한 물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잡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위에를 안 만들었지만 그룹을 잡고 재질을 주게 되죠. 기본 재질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하나는 유리 재질이고 하나는 라벨이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장면에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를 쭉 열어서 유리 재질 드레그 하고 1번에 연결 라벨에 해당하는 반사를 갖는 재질을 끌어와서 라벨에 연결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룹하고 똑같은 BT라는 재질 이름을 만들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굉장히 빨리 모델링 과정에서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둥근 형태의 맵핑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형태 선을 쪼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텍스트를 하나 만들죠. Y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뚱뚱한 Y자를 하나 만들고 이 뚱뚱한 Y자가 작업하기는 편하겠죠. 사이즈를 좀 조정했고요. 뚱뚱한 Y자를 가지고 모서리를 둥글게 먼저 만들 겁니다. 에디태블 스프라인에서 점을 필렛을 주면 둥글게 되죠. 이 순서는 3D가 됐을 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가지고 쉘 명령을 주면 두께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시라고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테두리 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래쪽은 빼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치하고 복사하면서 디테치하겠습니다. 바깥쪽은 쉘 명령을 바깥쪽으로 다시 줘서 이 정도 주겠습니다. 물체가 이상하게 되지 않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좀 더 주죠. 이렇게 만듭니다. 에디태블 폴리를 컨버팅 한 다음에 이제 모서리를 챔퍼하는 거죠. 챔퍼 명령으로 챔퍼합니다. 3D 맥스의 챔퍼는 각이 딱딱 끊어진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그리고 어떻게 면을 나눌 건가 에 따라서 챔퍼를 몇 번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런 모델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맵핑을 주겠죠. 이 밑에도 이제 챔퍼를 줄 거고 안쪽도 역시 어떤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치면 안쪽 모델링까지 완성이 된 상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쪽까지 선택이 돼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안쪽 부분은 인셋을 하고 이렇게 면을 지우겠습니다. 모델링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지금 설명드릴 건데 얘를 만약에 바깥쪽에 있는 물체를 언랩 UVW 이용해서 맵핑을 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한 번에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펼 수 있으면 펴면 좋죠. 일단 펴보죠. 언랩 UVW 좋습니다. 보통은 굉장히 즐겁게 줄 수 있어요. 펠트를 쓰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산에 가깝습니다. 엣지를 이용해서 펠트를 줄 건데 아래쪽에 보니까 어디 수업에서 어디 수업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열어주라더라 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열어줄 거예요. 쫙 펼쳐지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제대로 펼쳐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줄 겁니다. 저희가 열 건 여기만 열면 되는데 맵심은 사실 바깥쪽에 있는 이 면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맵심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부분 그리고 반대쪽도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F4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 선택이 됐네요. 선택된 부분은 맵심으로 만듭니다. 하늘색이 됐죠. 그러면 다 펼쳐질 것 같잖아요. 한 번에 페이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펠트를 하게 되면 이 길이가 너무 길죠. 지금 길어서 펠트가 제대로 안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인데 밑에 보면 바깥쪽에 이 원형 펠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원형이 선택이 됩니다. 얘를 프리폼을 이용해서 또 키울 수 있어요. 이때는 Alt, Ctrl, Shift를 같이 누르고 키우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면을 선택하고 펠트를 해주면 다시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기를 다시 최대한 펼쳐야 되니까 펼치면 됩니다. 왠지 불길하게 한 번에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보통은 이런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꺾여있기 때문에 릴렉스 세팅을 해서 페이스 앵글을 하게 되면 막 돕니다. 이런 굉장히 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운트를 1을 주고 200을 주라는 게 빠른 시간 동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왠지 불길하죠? 보통은 다 꼬입니다. 모델링을 너무 잘했구만 그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다릴 때 한 번 껐다가 다시 한 번 적용하면 더 빨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맵핑을 펴실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여러분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맵핑을 펴는 거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성. 이 물체는 지금 면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엘리먼트 형태로 다 한 번에 선택될 수 있게끔 하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꾸불꾸불한데 여러분 시간을 갖추면 똑바로 펴집니다. 이게 대부분은 이게 이렇게 안 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펴냐면 어떻게 펴냐면 안 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 모서리 라운드가 되는 모서리 부분을 가능함 열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게 펴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선택하고 루프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맵심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 번에 다 하실 거면 이렇게 잡습니다. 모서리를 번거롭게 여러 번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한 번에 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몇 번 쪼갭니다. 루프하고 씹라인을 만들죠. 씹라인이 만들어지면 페이스로 하나를 선택하고 씹라인까지 연결되는 모든 면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씹 부분에 보면 씹라인까지 확장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금방 펴지죠? 금방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런 건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것들 얘들을 로테이션을 하면서 왼쪽에 갖다가 붙이는 거죠. 로테이션은 방향에 맞게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쭉 늘어뜨립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이 되면 역시 가져다 놓는 거죠. 스티치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연결이 다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릴렉스를 다시 한 번 하는 거죠. 페이스 앵글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맞춰주면 맵핑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지금처럼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보통이고 얘보다 더 어려운 형태도 많죠. 라인이 의자나 이런 거 옆면이 라인이 어렵게 돌아간다거나 스플라인 맵핑이나 또는 스플라인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수직으로 다 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라인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펴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리쉐입 엘리먼트에 보시면 똑바로 펴주는 명령이 있죠. 이렇게 하면 직선으로 그래서 맵핑을 똑바로 펴서 적용해야 될 경우 그럼 맵핑이 제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맵핑을 주는 방법들이 있죠.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서리 둥근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열어서 따로따로 펴고 붙이는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언랩 EVW에도 형태에 따라서 맵핑하는 방식이 또 다르죠. 제가 렌더링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런 형태도 맵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모델링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맵핑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 언랩을 언제 할 건지 뭐 이런 건데 언랩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꾸겨져 있는 물체에 맵핑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언랩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맵핑을 된 상태를 꾸긴다고 하면 언랩이 필요가 없겠죠. 그 맵핑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플랫 맵핑으로 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꾸긴 건데 그러면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하시면 맵핑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맵핑이 잘 돼야 렌더링도 잘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을 좀 연결해서 좀 더 복잡한 곡선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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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